우리 미래에 의견만 됐으면 어떻게 하시나 한번 보자 이상주자는 하얗지 않다 아우 저런 사람들이랑 뭘 얘기하는 게 제일 어려워 내가 말했잖아 저런 인간들은 일단 눈물부터 흘리고 본다니까 그래 아무래도 안되겠다 한마디로는 가망 없어 너네 아무것도 묻어들걸? 아 왜? 이거 어떻게 알아? 직감이야 가 그럼 빠시나 같이 꺼주라고 그리고 믿을 생각은 안하고 넌 뭘 믿는데? 나? 난 발로 잘 믿지 그리고 우리의 승리 빠샤 빠샤 뭐야 왜 그래 왜 동의들 망쳐 그럴까 뭐하러 왔는데 난 그냥 호기심 때문에 뭐야 뭐 인생공부도 할껴 야 인생공부는 뒤뜰에 나가서 하는가 그럴까? 아 그럼 지갑이야 어디가? 피스하러 간다 왜? 아 빨리 가 자 선생님 어머님을 뽀뽀뽀 교수가 있는 병원으로 옮기는 건가요? 뽀뽀뽀? 뽀뽀뽀 교수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의사잖아 그건 불가능해 아 이 얘기를 안 해드렸구나 뽀뽀뽀 교수가 저희 아버지 주치의이세요 제가 아버지께 부탁드려볼게요 선생님을 위해서요 거절 안 하실 거예요 확신해요 아 참 아 정말 아 정말 그래도 될까? 그럼요 어 어 아니 어떻게 모답을 하지 별거 아니에요 어 아니야 아 내가 입시 준비를 도와줄 수 있어요 과장님 선처럼 공개 지방하죠 감사한데 저는 무기모 대학에 지원해요 모스크바 국제관계세요? 네 아 거기는 좀 어려운데 유감스럽지만 그쪽 분야는 내가 아 모스크바에 우리 숙보가 사시는데 혹시 시험 보는 동안 머물 곳이 없으면 내가 숙보한테 편지를 써줄게 아니다 아니다 전화를 해야겠다 숙보는 정말 친절하고 좋은 분이셔 혼자 사시니까 넌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아도 아 선생님 정말 너무너무 좋은 분이세요 그런데 저 정말로 아무것도 필요 없으세요 아 아니야 내가 괴로울 것 같아서 그래 아 전 그러시다면 아 이거는 저를 위한 건 아니고요 제 친구들을 위한 건데요 저희는 한 가족이나 마찬가지니까 한 가지만 부탁드려봐도 될까요? 어 당연하죠 잘됐다 뭐든지 부탁해요 뭐든지요 정말로 뭐든지 부탁해 주세요 무섭지 않으세요? 제가 그 말 해가지고 선생님이 울렁을 줄 거예요 어? 선생님 제 친구들은요 아주 착하고 훌륭한 아이들이에요 그건 인정하시죠? 재능 있고 똑똑하고 그리고 예의도 많고요 그런데 가끔은 약간의 타협점을 찾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잖아요 타협점? 네 그러니까 높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바꿔야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해하세요? 그런 상황에서는 좀 더 넓은 시야가 필요한데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걸 비난할 수도 있겠지만 좀 더 자유로운 시각을 가진 사람과는 그런 충돌이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선생님께서 딱 그러신 분 같더라고요 선생님께서는 저희를 이해해주시고 진심으로 믿어주실 거라고 믿어 주셨거든요 선생님 도와주시겠어요? 어 노력할게 내가 제대로 이해한 건지 모르겠는데 와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선생님 얘들아 선생님께서 도와주시기로 하셨어 감사합니다 선생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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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